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아내, 남편, 부모로서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주제인 외도와 관련된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 차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즉 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에 관한 사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요.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해보면 많이 씁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부 간의 정조오무, 위반으로 인한 이러한 이혼 사례들은 사실상 다른 이혼 사유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외의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화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사례들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역시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처음 이미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 즉 부정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이제 이 부부는 혼인 20년 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텔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퇴직금을 받아서 여러 개의 모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초기에는 시간,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남편은 이 모텔업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자 가정에 소홀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박을 하는 날짜가, 기간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굳이 외박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남편에게도 너무 외박이 잦으니까 집에 좀 늦게 들어와도 되니까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채 만 채 하고 외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모텔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근처에 별도의 거처를 지정하겠다 거처를 자기가 정해서 거기서 주 생활을 하고 주말에 집에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모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중에 집에까지도 들어오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의심을 하기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혼을 확인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는 흥신소 등의 탐정업자를 고용해서 미행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다라고 아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편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해라. 대신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주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좀 집에 자주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의 건강까지 악화되셔서 이제 남편의 부재 중에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홀로 이 시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주중에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집에 들려달라고 부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 또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린 이 아내에게 어찌된 일이냐 언제부터 이 남편, 즉 아들이 이렇게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은 지금까지 너무 서러웠던 이런 사정을 이 시부모님한테 털어놓고 사실 통곡을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몇 년 동안 모텔업을 한다라는 명목 하에 거의 외박이 잦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이 사업을 핑계대며 집까지 다른 곳에 얻어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온다. 그리고 주중에는 연락도 안 된다. 그리고 어디에 집을 얻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본인이 그래도 남편이 거주하는 다른 집이니까 반찬을 해서 가고 또 옷까지도 정리해 주려고 집 주소를 물어보는데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거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편한테 알리지는 않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남편의 차량에 GPS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남편 차 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녹음기를 둔 거죠.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삭제가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GPS와 녹음기를 잘 설치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건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고소를 했고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GPS와 녹음기 이러한 불법 도청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더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아내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GPS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 주말에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GPS 앱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니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모텔에 있는 몇 군데를 거쳐서 저녁에 항상 가는 어떤 장소 일정한 장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금요일경에 이제 시댁 쪽에 이제 다른 가족과 우리 아내가 같이 그 장소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앞에서 이제 차량을 세워두고 기다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은 이제 빌라였고요. 그 빌라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남편의 차량과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이 옆에 같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 주차된 사진을 촬영 이제 사진을 찍고요. 계속 기다립니다. 어쨌든 남편이 여기 있다라는 건 확실한데 그 옆에 많이 보던 그 차의 이제 정체는 알 수가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남편과 어떠한 여자가 같이 그 건물에서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여성은 모텔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였죠. 뭐 이 아내도 당연히 알고 있는 여성이었고요. 그 여성 또한 이 아내를 알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죠. 왜냐하면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가끔 아내랑 얼굴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그 배신감과 분노는 말할 수 없었는데요.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심정을 제가 이제 여쭤보면 그 순간 이제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바로 눈앞에 버려지고 그걸 이제 목격한 거죠. 그러한 그 순간에 그 감정은 사실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면 좋겠다. 이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아는 여성과 같이 나왔고 이 아내분은 정신이 홍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이 동행했던 시댁 식구가 시댁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바로 차량 기다리던 차량에서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걸 보자마자 그 남편은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멈춰섰고 같이 나오던 여성은 여성은 도망을 갑니다. 뭔가 이제 들켰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도망을 가고 남편만 있는 상황에서 시댁 식구와 아내도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 나와서 남편한테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남편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시댁 가족도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뭐 변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댁 가족이 지금 여기 어디냐 같이 들어가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댁 식구들과 아내와 함께 그 빌라에 본인이 거주하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장소는 그냥 혼인생활처럼 일상적인 일반적인 부부가 같이 사는 터전 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상간녀 동업자죠.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던 사진 액자에 버젓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뭐 부엌 뭐 식기 그 다음에 뭐 쇼파 침대 전부 다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화장실에는 당연히 이제 뭐 세안용품이라든지 여러 남편의 모든 용품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즉 남편의 집을 나오면서 원래 아내와 같이 거주했던 집에 있던 짐들이 모두 다 이곳으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같이 여행 갔던 사진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전에 같이 있을 때의 여러가지 사진 단독 사진들도 다 이곳에 다 있었습니다. 남편의 남편의 물품들 책들 그 외에 남편의 소지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집에 옮겨와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너무 충격이 커서 더 이상 나는 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말리죠. 며느라 좀 참자 우리가 아들을 설득해보겠다 라고 하고 좀 이제 며느리를 좀 이 아내분을 진정시키고 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설득을 하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그 상간녀가 아 이혼을 원한다. 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혼을 원한다라고 오히려 이혼소짱을 먼저 접수를 합니다.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남편 쪽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소짱을 접수를 한 거죠.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꽤 많습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남편과 상간녀는 본인들은 나는 더 이상 남편 입장에서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와는 더 이상 온 인생을 유지할 수 없다. 난 이 상간녀를 사랑한다. 상간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며 이혼소짱을 접수합니다. 물론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족의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주장을 하고 결국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 사건은 기각이 되고 남편이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상대로 형사로 고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PS를 설치한 건 뿐만 아니라 녹음기를 설치한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녹음기를 설치한 건 불법 도청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여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혼이 안 되는 것으로 이혼 기각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남편이 이 사건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했고 물론 그 이후에 아내가 섬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크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했고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구속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아내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사실상 형사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혼인생활은 법률으로는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아내는 비록 남편이 본인을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합니다. 시댁 식구들 또한 같이 남편을 설득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부탁과 시댁 식구들의 설득을 뒤로하고 계속 이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을 더 별거 그리고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해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홧김에 내가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나에게 이전해주면 내가 이혼을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남편은 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물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남편이 형사고소까지 했고 그렇지만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겠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곳은 그래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남편한테 제안을 하고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각서를 적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분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의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단이 내조 헌신 시부모님까지 복량까지 해오면서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생활비 지급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거한 시간 동안에 아내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도 않고 또 남편한테 돌아와달라고 아무리 간청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생활이 지속된다 한들 본인은 더 이상 살아가기도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심을 하고 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그리고 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을고 난 다음에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좀 늦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이 아내분이 주장한 것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 혼인관계는 파탄이 됐다 라는 부분이고 이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남편과 그 상간녀 입장에서 특히 남편이 주장한 부분은 부정행위를 최초에 발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묵인 즉 용서를 해준 거다 즉 사후 용서 그리고 사전 동의를 해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에 이제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해준 경우에는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래 당신이 부정행위 했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면 이전에 과거에 이미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고 또 그래 앞으로는 당신 부정행위 해도 돼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사전 동의라고 하는데요.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는 참작이 되어야 된다. 즉 감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나라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의 동거를 그대로 놔뒀다. 라는 이 부분을 남편이 주장하는 사후 용서 또는 사전 동의로 볼 수 있을까 가 이 판례의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사전 동의 사후 용서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에 처음 아내가 남편과 동업자인 상간녀 간에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내가 이혼에 동의해 주겠다. 그래 우리는 어차피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한 적은 없는 거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라.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이혼을 해주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행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조건부 이혼의사 표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명시적으로 내가 이혼을 하겠다. 우리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으니 당신은 외도를 해도 된다. 그 상간녀랑 계속 동거를 하더라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즉 사전동의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후 용서를 했거나 그 이후에 계속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전동의를 해준 게 아닌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아내의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졌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상간녀 또한 본인의 항변한 사유로는 첫 번째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고 항변을 하였으나 처음 발견한 이후 3년 내내 계속 동거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거죠. 중단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5천만 원이 인정됐고 재산분할 또한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50%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아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전혀 협조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혼사건은 아내의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74세의 한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 유부녀가 오히려 이분을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구속까지 됐고 그 이후에 이 남자 할아버지의 아내분이 자기의 남편이 유부녀와 거의 10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한창 콜라텍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콜라텍은 이전에는 젊은 층이 많이 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콜라텍에 오시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60대 때 이제 자녀들도 다 성년이 됐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했고 또 직업도 한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춤이나 유흥을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콜라텍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상간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간녀 또한 비슷한 연령대 아마 그분은 그 당시 한 50대 였던 것 같고 역시 유부녀고 자녀들 성년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유부남이다 유부녀다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당시에 50, 60대 분들이셨고 70대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50대에서 70대 분들이시니 기본적으로는 아내 또는 남편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진 이후에 서로 잘 맞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갔는데요. 그 기간이 10년 동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를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같이 했겠죠. 여행도 당연히 자주 갔고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수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인대업을 하시니까 내가 건물 관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나간 거죠. 아내분은 그냥 남편이 평소에도 그래 왔으니까 별 의심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사실 그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아내분이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할아버지가 좀 치밀하게 잘 숨기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고 또 모텔도 자주 출입을 하셨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상간녀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촬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서로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건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같이 거의 부부와 다름없는 같이 동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거의 하루종일 낮에는 이제 그 유부녀랑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우울 노년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한 8, 9년 정도 됐을 즈음에 우울증이 와서 이 상간녀와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연락을 단절하고 한 1년 정도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님이 회복이 되시기도 했고 또 이제 오히려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평소와 동일하게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콜라텍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텍을 갔는데 콜라텍이 몇 군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콜라텍을 갔는데 우연히 이전의 만남을 유지했던 그 상간녀가 다른 남성과 거기서 춤을 추는 광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우연이긴 한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로 이제 있는 거죠.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잘 흔치 않은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고 1년 만에 다른 콜라텍을 갔는데 하필 거기에 이전에 만났던 상간녀가 또 그 콜라텍을 오셨고 다른 남성과 춤을 추고 계신 거죠. 사실 이 할아버지고 화를 낼 이유가 없지만 화가 나셨던 겁니다. 어쨌든 한 8, 9년 정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연인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남자랑 춤을 추고 있으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연락처는 그대로 있어서 그 여성한테 상간녀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서 나랑 만나자 다시 내가 이전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이랬는데 다시 괜찮아졌다 다시 만나자 라고 해서 모텔에서 다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성관계를 하고 또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다른 남자랑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랑 만나야 된다 라고 강요하고 집착하기 시작해서 이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강요를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전에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그 상간녀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영상을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의 아들한테 유포할 거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 영상을 퍼뜨릴 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상간녀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워 진거죠. 유부남 유부남 이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도 유부녀고 남편이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고 거기다가 본인도 콜라텍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고 이 관계를 본인은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 남편이 알게 되는 순간 본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 인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은 두려움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이러한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 또한 성범죄 폭력에 관한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고 사실 성범죄와 관련된 위반인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구속이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 또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내는 본인 남편이 구속이 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남편이 거의 10년 동안 콜라텍에서 만난 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본인의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까지 됐다라는 것 또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구속된 범죄 사실은 성 범죄에 관련된 그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이걸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범죄 사실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본인 남편 이긴 한데 이런 일까지 벌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있었고 본인에게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관계를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황당한 일로 인해서 이 아내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하시다가 혼인생활을 더는 이러한 남편과는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혼 소송 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대리인이 대신 당연히 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상간녀도 적반하자 격으로 본인도 피해자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스토킹처럼 계속 협박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계속 구하는데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10년의 기간은 적은 기간이 아니고 또한 유부남인 사실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할아버지의 아내와의 이 법률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부분은 알고 보니 세상이 참 좁은데 이 상간녀가 이 할아버지의 아내 할아버지의 자녀 할아버지와 아내와의 자녀 친구의 모친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안면도 있었던 거죠. 이 아내와 그 상간녀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었던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더 충격 이었던 거죠. 그러한 아들 친구의 엄마와 본인 남편이 10년 동안 성관계 영상까지 찍고 서로의 신체 부위까지 촬영을 하면서 주고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아내분은 사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면서 치료도 좀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사사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서로 주고받았던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사진 또한 그 아내가 보시게 됐는데 그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본인은 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우울증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돼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일방 배우자에게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가급적 없어야 되는 줄어가야 되는 사유이긴 하나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해보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다라는 게 사실 좀 아쉽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아쉬워야 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별거를 했거나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존재합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숙려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이건 모두 다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례 또한 형사적인 문제가 결고되어 있는데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주변에 알리거나 또는 카카오톡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 업장에 찾아가서 내가 소란을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것은 명예의 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부정행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증거수집 또는 그 이후의 대처가 만약에 법에 어긋난다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제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막상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그 당사자의 마음은 사실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GPS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도청한 경우는 구속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변에 알려서 명예의 손 경우에는 한 벌금형 정도로 경미하긴 하나 정가자가 되는 부분은 동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사례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과도한 분노로 인해서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구속까지 된 비극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부부간에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이성 내가 선택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정조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혼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아끼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다 하셔야 할 겁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주에